네 안녕하세요 곰팡이요 여러분 헌터 팡이요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 어 어쩐지 왼쪽 눈 안보이더라 좀 올리자 오늘의 컨텐츠는 뭐냐면요 옛날에 한번 먹어봤던 녀석입니다 근데 좀 다르게 먹었었죠 불가사리 아이스크림을 먹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오늘은 불가사리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그냥 불가사리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먹냐? 아니요 옛날에 이제 기름에 튀겨서 불가사리를 먹었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럼 어떻게 먹냐? 자 바로 에어프라이기에 넣어서 먹겠습니다 프라이 발음굴리니까 록같다 죄송합니다 자 이 불가사리를 에어프라이기 아 에어프라이기에 넣어서 조리를 하면 과연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어떤 맛이 날지 굉장히 궁금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사리는요 많이 잡는게 아니라 큰거 한마리 잡을거에요 불가사리 같다 불가사리를 잡으려면 해루질을 하러 가야겠죠 같이 가요 레츠 고 불가사리 다리 다섯개 다 뜯어줄게 여러분 오늘 불가사리 개박살에 들어갔는데요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차도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여기 음질에 잡음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람이 진짜 너무 많이 불어요 바람소리에 도가스미 죄송합니다 근데 저거 뭐에요? 자 여러분 이거 뭘까요? 오우 말랑말랑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딱딱해요 오 뭐지? 거북순 이런건 아닌 것 같고 뭔지 모르겐 내버려 자 사실 불가사리는 굉장히 흔해요 쉽게 볼 수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막상 이렇게 잡으러 오면 또 없어 이 새끼들이 또 다 알고 도망갔어요 하지만 불가사리는 흔하기 때문에 아따 벌써 한마리 보였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별 불가사리 해양 유해생물로 지정된 단스 애끼들이에요 자 일단 여기다 물을 조금 퍼줘야지 아이고야 물 다 흐른다 동참해 보이죠? 어쩔 수 없어요 놓을 때가 여유밖에 없어요 전혀서 바람을 꺼내볼게요 어 야 너 되게 깊이 있구나 아이유 깊이 있다 우와 야 뭐야 와 여러분 죄송한데 헤루지 벌써 끝났습니다 너무 커요 왜 벌써 큰 거 나왔니? 사람들 재미없게 헤루지라는 거 좋아하시는데 자 별 불가사리입니다 저번에 아이스크룸을 해서 유튜버 삔지 제 친구한테 먹였었죠 킵 오늘은 내가 먹을 거예요 아마 나는 라떼 써 자 조금 더 한번 뒤져볼게요 더 큰 게 있으면 그 놈 가져가려고요 보시면 이쪽에는 성게가 많아요 저 밑에 보이죠? 성게 새끼들 와 이 성게 진짜 크다 이런 거는 이제 발로 떼는 기술이 있습니다 전에 보여드렸죠 사스키 바로 뗐어요 근데 안 가져갈게요 살려줄게 야 불가사리가 없다 제가 진짜 운이 좋았나봐요 정말 편안한 거는 해파리가 없다 수원이 조금 낮아지기 시작해서 물이 차가워지니까 해파리 새끼들 다 도망갔습니다 에에에에에에에 록밥 새끼들 여러분 새끼 군 소새끼에요 소새끼 너무 귀엽죠? 지금 얘 뭐를 품고 있는데 뭐지? 뭘 품고 있는거지? 아 고등을 품고 있구나 아이고 아유 귀여워 잠깐만 떼져봐 아유 너무 귀엽죠? 지금 군 소새끼들이 많아요 아래에서 부하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해서 공처럼 말면요 동물학대에요 날라가자 버려 여기 보시면 여기 삿갓쪽에 있습니다 얘 딸려면은 손으로 못 떼요 보세요 다 부숴었다 진짜 미안해 버리자 네 이렇게 돼요 아름답게 떼고 싶거든요 자 여기 길 가다가 이런 성게 있어요 성게 끝에 독성이 있습니다 다시 다리가 박히면은 발목 절단 채널 삭제 인생 삭제 어머니 속상해 자 그럼 여러분 이 바로 잡아버린 대왕 불가사리를 집에 가서 에어프라이기에 아주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기에 들어가서 따뜻해지자 가다 자 이렇게 해서 불가사리를 잡아왔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우와 그게 진짜 크죠? 거의 뭐 제 손바닥보다 조금 작아요 자 이제 꺼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숨 잠시만 참을 준비해 여기 있습니다 어 제 얼굴만 하네요 어 너 되게 작구나 구라에요 어 얼굴 가려지네 내 얼굴 진짜 작나? 크기 보시면요 어마무지해요 자 그리고 색깔이 굉장히 예쁘죠 얘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별 불가살입니다 자 이 녀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어 그래 새끼 고둥 들고 왔었구나 어 근데 떨어져서 낙사했다 자 이 녀석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유해 해양생물로 지정되어 있는 생물입니다 근데 사실은 짜잔 생계를 위협하는 불가사리는 아모르 불가사리에요 자 이 아모르 불가사리는요 크기도 일단 큰거는 직경 한 3-40cm가 돼요 정말 큽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떼로 다니기 때문에 한번 아모르 불가사리 때가 지나가면 거의 뭐 고둥조개 뭐 이런거 다 그냥 개박살 초전박살나요 자 근데 이 녀석은 일단 움직임이 느리기 때문에 그만큼의 피해를 주진 않습니다 어 그래도 어쨌든 유해 생물로 지정이 되어있는거는 꽤 많은 피해를 준다는 거겠죠 어 야 미안하다 어 숨 오래차 맞지 잠시 들어가있어 어 숨 쉬어 숨 쉬어 아 아 어 바다 내음 아우 어 fuck 자 그럼 이 녀석을 바로 씻은 다음에 에어프라이기에 넣어보겠습니다 어 일단은요 목욕하러 가자 쉐키야 자 이 수많은 촉수들을 이용해가지고요 어 따르르르르르르르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리고 조개를 먹을때 얘가 이제 압축을 하면서 이 사이사이로 조개 사이를 이렇게 열어버려요 사실 힘이 무지 센 놈이에요 솔직히 나보다 셀수도 있어요 근데 넌 지금 펀치 펀치 맞지 자 보시면 여기 안에 있는걸로 이제 먹습니다 아 느낌 개같아요 자 일단 씻어 줄게요 그 얘도 점액질이 있어요 점액질 아 쉣더퍽 자 깨끗이 씻을게요 왜냐면 아직 바다에 소흥이 높기 때문에 어 그거 걸릴 수 있어요 비브리오페 참 옛날에는 불가사리를 보면 물수제비 하고 싶었는데 동물학대에요. 근데 얘는 조금 학대해도 괜찮아. 아 이 불가사리한테 아우 쉣 바다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와 손에 다 베겼네. 아 라떼다 이거. 손 30분 동안 씻어야지. 수분을 좀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사리야 탈수하자. 그래 탈수 끝내자. 다 말랐다 다 말랐어. 아 요 때깔 좋아졌다. 자 그럼 바로 이 녀석을 에어프라이기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집 에어프라이기를 보시면 3만원 이거 그 중고로 버릴려다가 이렇게 사용하네. 미안하다. 고마워. 그리고 안팔려줘서. 자 이게 에어프라이기 보시면은 위에 나와있습니다. 자 뭐 닭고기 같은거 20분에서 25분. 뭐 이거는 뭐 소고기인가? 10분에서 15분. 자 여기 갯당구. 아니 아니 새우는 15분에서 20분. 자 여기 넙치채끼는 15분에서 20분. 뭐 이런 이거는 뭐야? 장작인가? 자 어쨌든 갑각류. 자 요 녀석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아 이 과일 뭐지? 이따 먹어야지. 어 여러 분 오지게 없는 5분도 안되서 잡혀버린 대왕 불가사리. 입장 잘 가연. 다다. 자 온도는 160분 맞추고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20분. 잘 가 불가사리 새끼야. 15분 후에 중간중간 이제 꺼내서 확인해볼게요. 3만원 너무 좀 그렇다. 나중에 15만원으로 내놓게. 자 여러분 지금 1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잠깐 끄고 지금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아주 좀 좋지 않은 록같은 냄새가 많이 나요. 자 과연 10분 동안 에어프라에게 돌려인 불가사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열어. 오우 쉣. 위에 뭐 있죠? 저거 뭐 쏟아냈나 보다. 집게로 한번 조사볼게요. 뒷면은 뭐 다른거 없고 이게 원래 완전 바싹 튀기면은 전체가 이 색깔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위에는 색깔이 변하지 않고 끝에만 변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요. 더 조지자. 10분 더. 좀만 참아 불가사리 새끼야. 하나 둘 셋 땡. 뜻. 땡. 땡. 맞추고 싶다. 하나 둘 셋 땡. 뭐야 불량인가? 땡. 아이씨. 20분간에 아주 따뜻하게 익어버린 불가사리 새끼를 보여드릴게요. 열어. 오우. 어 이 보세요. 색깔 보세요. 자 이렇게 변해야 맞아요. 접시에 담아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불가사리 에어프라이기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완전 익어버렸네. 여기는 썩은건가? 몰라 죽진 않겠지. 자 일단 이녀석 반으로 한번 갈라볼게요. 오우. 오우 쉣. 느낌이 한 30년 묵은 스펀지 잘린 느낌이에요. 이 냄새는요. 약간 개살 냄새가 나요. 이게 중심부에요. 자 이 중심부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으으. 오우 마이 갓. 쉣 더 푹. 먹을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어. 자 이 안에 있는 것도 이거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랑 닭 마디끝을 이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죠. 솔직히 얘를 생으로 그냥 뜯어먹을 자식이 없어요. 부탁한다. 케찹아. 와자자자자자자자자. 자 여러분 김말필으로 인하여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안 먹을 거예요. 서서 바로 먹을 거예요. 왜냐면 구역처럼 바로 뒤에 가서 뱉어야 되거든요. TMI. 자 먼저 이 다리 끝. 고소한 냄새나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요. 새우깡 냄새나요. 새우깡. 그리고 그냥 기름에 튀긴 게 아니라 담백하게 에어프라이기에 튀겼잖아요. 케찹. 불가사리 부피보다 케찹을 더 많이. 자 먹어보겠습니다. 어머. 나쁘지 않아요. 이게 나. 아 제가 왜 그랬냐면요. 맛 자체가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다리가 엄청 촘촘하게 돼있나봐요. 지금 계속 모래 씹히는 맛이 나요. 해수욕장에서 입으로 놀아본 느낌. 놀아보셨어요? 저도 안 놀아봤어요. 자 다리 하나 더 먹어볼게요. 근데 케찹 맛이 비린 맛을 좀 잡아주네.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괜찮아요. 그냥 과자 같다. 자 이제 촉수 옆부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 옆부분은 그래도 조금 말랑말랑할 것 같아요. 먹어보겠습니다. 얘는 처음 먹어보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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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carrier 하아 어렵 좀 말랑하면서 딱딱한 약간 우레탄 씹는 느낌? 우레탄 씹어보셨어요? 저도 안 씹어봤어요 오늘 씹어봤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개퍽이에요 자 다리 하나만 더 먹을게요 이제 다리는 입가심이 돼버렸어요 자 이번에는 불가설 이후 내장 한번 먹어보셨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케찹 찍어서 먹어볼게요 와 벌써 토할 것 같아요 으어어어 으어어어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터 구라에요 맛 설명 드려야죠 눈물 고인 거 보이시나요 와 진짜 미쳐버린줄 아네 다리부터 몸통까지 맛 설명 그냥 간단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리쪽은요 저번에 먹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진짜 다른 뭐 제가 이때까지 먹었던 것들에 비하면 훨씬 나아요 약간 진짜 새우깡 맛도 조금 나는데 조금 안 좋은 거는 이제 뒤에 약간 끝 마무리가 모래처럼 굉장히 해수욕장에서 입으로 놀아보셨어요 모래 가루들이 많이 남아요 그거 빼고는 맛 자체로는 진짜 나쁘지 않아요 자 그리고 그 다리 옆에 그 촉수 있죠 자 그거는 다리보다 룩 같아요 그게 말랑말랑해서 맛이 별로 안 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게 맛이 엄... 그냥 비유할 수가 없어요 불가사리 맛이에요 궁금하시죠? 네 드셔보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먹었던 그 내장 있죠 가운데 내장을 아예 그냥 드러냈을 걸 제가 먹은 건데 그 일단 검은색이잖아요 일단 비호감 일단 검은색 자체가 그냥 비호감 나 이 셔츠도 버릴 거예요 검은색 구라예요 여러분 지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했던 컨텐츠 중에 먹고 그래도 10번은 씹고 통학질에 그게 나왔는데 보셨죠 여러분 거짓만 아니라 한 3,4입씩 입고 한 3,4입씩 아니 아니 3,4입씩 입이 저러야 입이 저러야 불가사리 이 셔기 때문에 3,4입 씹고 그다음 바로 구액질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바다 내장이 너무 심해요 아마 비위가 세신 분들은 좀 드실 수 있겠지만 저는 다른 거 비위 세거든요 뭐 무서운 거 좀 징그러운 거 잘 보는데 바다 내장에 대한 비위가 너무 약해요 근데 바다 컨텐츠야 저도 웃겨요 가끔 결론은요 불가사리 드시지 마세요 이 녀석이 진짜 유해 생물인 이유는 맛도 없어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불가사리를 먹어봤습니다 시원하게 못 먹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좀 먹을 수 있는 걸 해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에어프라이기에서 조리를 했다는 점 이 에어프라이기가요 집에 없는 줄 알았는데 있어가지고 이거를 굉장히 활용해서 컨텐츠를 좀 제가 궁금한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파뇨 불가사리 몸통 던져버려